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단어들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띄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단어들은 앞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대답을 하실 때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 요즘에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까탈스러울 것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 적응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면접의 답변에서든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바로 카운터 질문으로 그럼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객관화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큼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약간 뜬구름 잡는 단어에 대표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키워드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긴장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안 좋은 빌미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도전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팝업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는 이런 대비가 반드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 단어도 앞에서 도전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하다라는 부분을 출석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6년 개근을 했다, 3년 개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실함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개근상의 개념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한 방에 내가 이 사람이 성실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실함을 근거로 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뒤따라와 나아주는 게 이 성실함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추가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요즘처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 나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잘 되다가도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어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근거를 좀 고려를 하시거나 적합한 에피소드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꼭 이 부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나를 어필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